사람은 도저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높고 가파른 산악지대에 서식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이백스로 야생에서 서식하는 큰 뿔을 가진 염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염소들은 높은 곳을 좋아하고, 또 무서워하지 않으며 잘 올라가는 동물인데, 아이백스의 절벽 타기 수준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지녔습니다. 아이백스는 거의 90도에 가까운 절벽에서도 중심을 잡으며 이동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아찔해서 손에 땀이 나게 되죠. 이런 놀라운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절벽 타기에 특화된 발급의 구조 덕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아이백스도 가끔 실수해서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천적은 눈표범과 늑대 그리고 절벽에서는 맹금리 정도입니다.